1.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2.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적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 새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 새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 새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장이 끝나면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나무집을 쥐고 산을 올랐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청소년쯤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5살 가량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한 나이와 같은 30살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나이가 어린 아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집을 쥐고 산에 오를 정도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성경은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그 국가의 왕들도 그의 이름을 알았다는 사실을 오늘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32절을 보면 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큰 사람으로서 작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와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자기 땅에 찾아온 한 이민자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 여자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를 범하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고 그 다음 날로 그 부인을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나를 속여서 나를 범죄하게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대시를 받고 그는 아마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그 집안에 다쳤던 태가 모두 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크게 놀라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며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기도하면 태가 열릴까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특히 불신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삶은 우물을 파는 데 명수였습니다. 고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험이자 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삶의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삶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그 물을 뺐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고 거기서도 어김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국을 보십시오. 사실 모세라는 사람이 별 볼일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 가지 재앙의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빛처럼 쏟아지고 바위에서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갈 때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한 여론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요소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소와가 가난한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승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성장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략이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었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을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당대의 유력한 왕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국가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나라의 왕이 그를 택하여 자기 곁에 두는 복을 누렸습니다. 너버간네살왕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이대에 걸쳐 국가의 서열 3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이방 국가에 팔려갔던 사람이었고 감옥살이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야마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런적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 낙원의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나라 주인이 와서 내가 내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양적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많아졌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적은 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지 않고 살기에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사는 한 사람, 어쩌면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에게 그는 장군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자신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해 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4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연성을 발견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로 취급했고 같이 음식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피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그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배타적이거나 유아 독존적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피하던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들, 귀신들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되던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만나 주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오만함 배타성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나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구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비인격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게 하는 방해의 요인이 되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길한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담대하게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더럽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꼭 외국 나가서 성교를 해야 합니까? 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물론 이 말은 설득력이 있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왔던 성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이 한국 땅에 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세웠던 병원도 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불과 100년 만에 이런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넉탈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죄악을 맺자고 제안하자 이 이야기를 툭 던진 것입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졌겠습니까? 당황한 아비멜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2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물 사건도 있었고 더구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왔던 상황이기에 그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양과 소를 취하여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대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계약한 사람들은 언젠가 계약을 깨고 복수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계약은 반드시 깨집니다. 계약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오래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가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뛰어난 처세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생각하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새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내게 팔아라. 이것들로 이 우물을 내게 판 증거로 삼으라. 라고 자신의 의도를 밝힙니다. 실은 그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의 우물이었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우물을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암양 새끼 일곱 마리는 일종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비멜렉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물건이란 항상 힘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법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손에 이르러서는 그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물은 내가 내게 판 것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해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행동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대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우물이 바로 부엘새바였습니다. 부엘새바는 맹세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새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벌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새바에 에셸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입니다. 그가 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벌레셋 족속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셸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증거이자 영수증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나무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는 자마다 양 7마리를 주고 이 우물을 산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념 식수에 거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우물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에셸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방인까지 받아들이는 신앙의 용통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나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민족을 제한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셸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